제가 궁금해서 생각해봤습니다. 한 게임만 더 가세요. 어떤 타이틀로? 반석벌고. 반석이요? 반석은 조금 없고 염색 한 번 할까요? 염색이요? 파란색, 빨간색. 색깔은 올림판 같은 걸 만들어서 일반적인 색깔도 하나 넣고 빨간색, 음색, 갈치색, 금색 이렇게 해가지고 하실래요 진짜로? 개빡치는 쉬부래? 파비아의 염색으로 봤지만 약간 걱정되고 무섭습니다. 혹여나 제가 질까 봐. 저도 심장 지금 콩쾅콩쾅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재밌을 것 같고 저희가 약간 해이해졌기 때문에 정신 상태가 많이 해이해졌어요. 벌칙으로라도 좀 이렇게 해야 그 머리를 보면서 매번 리마인드 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당구 실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됐구나. 한 번 공 굴렸으니까 여러분들 끝을 보겠습니다. 염색방. 3판 2선. 159배로 3판 2선. 2대0으로 이기겠습니다. 진짜로. 진거리 머리 염색시켜놓을게요. 가시죠, 가시죠. 뭐예요? 거기서 변칙으로 빠르게 하시네요. 아 뭐야,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오! 지금 두께가 안 보여서 두껍게 친 건데 못 먹었어요. 정확한 생각은 들어갔어. 야, 공격이 쉽지가 않네. 왜 이렇게 떨리죠? 저만 떨리는 거 아니죠? 아니요, 당신만 떨리는 거 같은데요? 아, 나 왜 이렇게 어지럽지? 2차시. 같이 다함을? 아, 우프tan. 오? 잠깐만. 좋아? 구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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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힘드네. 오일 못 치다가도 나 할 수 있으면 저도 할 수 있잖아. 아 나 먹을 수 있지마. 아 먹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아 먹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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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식탁이다. 진짜 제발. 5개짜리를 하나만 하는 능력이 있으시네. 진짜 욕심부리 좋아. 오케이. 운 좋았어요. 죄송합니다. 고맨. 아 나 왜 그랬을까. 아 너무 힘드네요. 근데 먹고 싶지. 날씨 지금 날씨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제발. 야. 아 운 좋았어요. 죄송합니다. 가벼우게 했어요. 갔다와. 아 근데 어렵네. 탄내사는 내 맘에 지금. 아 너무 크실 소리 했다. 어. 야 룩. 1편 정도 이런 거 먹었잖아. 어. 어. 아 하나 없겠다. 아. 아. 안 돼 안 돼. 침착하자 침착하자. 야 룩. 야. 아 안 돼요. 야 룩. 야 룩. 야 룩. 쪼다 이거. 1. 2개? 네. 좀 없어야지. 예스. 나이스. 1. 1. 1. 2. 2. 2. 2. 2. 2. 1. 2. 저 너무 진지충인가요 지금? 아니요 아니요 알죠 알죠 힛이! 우와 어깨차 게임 붙었는데 아니 너무 쳤다 응? 응? 응 너무 쳤다 응? 이게 좀 세요? 지금 승준 씨 예 주세요 승준 씨 아 승준 씨 아니야 너무 생각이 많아 어 죽 죽음 나가랴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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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안 돼 그렇지 안 돼 아 탁겠네 그냥 아 야 이거 진짜 어렵다 그냥 어떻게 딱 가졌네 그게 예스 예스 직밀킥이라 하죠 직밀킥 성공 어 어 어 어 어 어 응? 응? 어 우와 하 어 아 어차피 어 어차피 아 어차피 어 어차피 어차피 아 우리 두껍냐 또.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지만 일단 계속 끝까지 쳐볼게요. 나이스. 빠질 거 없어. 나이스. 어? 너 왜 누구 쳐냐 근데? 아 그러네. 맞지? 내가 누구 쳐냐. 아 맞네. 아 진짜 몰랐어. 난 몰랐어. 응? 아니 왜 이거? 아 뭐야. 아 그런데 나도 누구 쳐야 되는구나. 아 씨 아 뭐야. 뭐야 긴장을 많이 했나봐. 이긴 거 맞죠? 네 맞아요. 오 옳지. 안 돼. 야. 아니야 아니야. 일자야. 이거 기본병 같으면 다 먹잖아요. 아 텐션이 여기서 먹어지네. 하나. 와 이거 좀 쎄하네. 아 떨려. 아니 대충 먹어도 안 돼. 잘 먹어야 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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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좋다. 잠깐만. 아 씨. 아 좀 더 치고 싶은데. 아 그냥 앉아야 돼 진짜. 아 무서워. 아 너무 싫어. 아 쉬웠다. 아 다행이다. 왜 쪽대 안 났을까? 왜 쪽대 안 났을까? 큐를 모드를 봤을까? 어 돌아서? 아 죽었다 또. 아 죽었다 또. 야 이게 또 왜 오냐. 아 반대 타오를 진짜. 진짜 또 뭐하지? 와 이건 더블키리야. 안 돼. 뒤로 쏘아라. 뒤로 쏘아라. 어 뭐야. 진짜. 야 이게 너무 어렵게 쎄다. 야 축하비가. 이게 돌아버리면 안 돼. 쭉 떨어져야 돼 진영아. 야 죽겠다. 돌면 안 돼 너. 쭉 떨어져야 돼. 우와. 오케이. 아 진짜 나 잘 모르겠다 방금. 잠깐만 이제는. 이제는 이제야 돼. 이제는 이제야 돼. 아 너무 어렵다. 와. 그 정도면 나는 돼. 그 정도면 돼. 오케이. 와. 어 귀여워. 멘탈 박살날 것 같지만. 당구 멘탈 썸 아닙니까. 일단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와. 아 말린다. 아 이상하다. 와. 오케이. 셋. 우와. 편하게 앉아있자. 편하게. 아. 찬스. 찬스. 아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뭐. 아 이상하다. 나이스. 아 안 땄다. 아 이거 먹을 수 있는 건데. 안 일했어. 안 일곤이었어. 와 잘 됐다. 오. 우와. 와. 와 야. 아. 아 미쳤네. 아 미쳤네. 나이스. 오케이. 어? 와 이렇게. 일곱 개에서 자꾸 멈추네. 이거 진지해지네. 저거 사람들이. 아 좋겠다 이거. 이거. 이거 방송에 왔는데 진지해지는 사람이. 아 이거 가고 싶어 한 거네. 아 진짜. 아 근데 잠깐만. 내가. 이거 절대 안 보이지. 아 정진아. 정진아 정진아 정진아. 펜션 더 쓰레니까. 지금 와. 오.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아 뭐야 이거. 진짜. 어 온다 온다. 밀어줘. 아 다행이다. 공 하나 식량 주시는데. 일곱 개 마주거리 한번 가보자. 좀 빠지고. 아. 오. 야. 아. 아니 일곱 개에서 왜 안 빠지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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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이거 빠질 게 없다. 오. 아 뒷공 좋고. 뒷공 좋고. 뒷공 좋고. 심리적으로 네가 좀 하나도 안 돼서 그래. 안 되면 그냥 지는 거야. 오와. 오와. 오케. 오케오케. 와 나이스. 그렇지. 아 동점이야. 나이스. 나이스. 진영아 여기서부터. 오. 오. 아 있잖아. 오. 그대를 만나가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나. 그대를 만나가게. 너무너무 설레오. 진영아 이거 못 먹으면 진짜 네가 지는 거야 이제는. 생각보다 힘 주자. 오. 야 진영아 네가 이겼다 이건. 이래놓고 빡을 많이 냈다 진영아. 빵만 내지 말자. 자. 쭉 떨어지자. 그게 왜 좋겠냐. 그렇지. 좀만 써. 나이스. 와. 의미가 크다 방금 꺼내. 오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 좋아요. 아웃. 아 제발 제발. 아니 왜 근데 이렇게 뒤로 밀려. 하지마. 하지마. 그냥 아 아 아 아. 아 아 참. 좋아요. 힘 좋아요. 와. 딱 치자마자 느꼈어요. 어이? 이론대로 치세요 credit. 그래. 이론대로 치세요. 이론대로. 투다 이롯다가. 기대를 하지마? 네 이렇게. 기대를 하지마 지영아. 아 오케이. 시대를 하지마 지영아. 너무 맘이 아프다 지영아. 기대를 하지 마. 이거 쫑날 수 있어. 기대를 하지 마. 아 이거 어떻게 쳐야 두 개를 칠 수 있을까? 편하게 한 번 쳐보세요. 그냥 편하게 해. 해 해 그냥. 맞아 그거 맞아. 나만 치면 될 거야. 지영아 기대하지 마. 뭐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편하게만 해. 불편한 거 싫어. 편하게 쳐봐요. 지영아 나도 불편한 거 싫어. 편하게 해.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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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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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예뻐. 아. 타입 좀 퍼져 있는 게 좋아. 야. 와. 아. 와. 와. 아. 아. 아 나 이렇게 안 내려놓은 친구인데요. 와. 하. 하. 선택한 대로 오세요. 와. 어, 안 막혔어. 와. 와. 와 근데 이거 어떻게 치냐가. 정 nap. 뭐야. 몰라. 어? 아 좀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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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씨! 오! 안 맞았어! 아 근데 자꾸 감질맛 나기 어렵겠지? 봐버렸다 지영아 봤다 너 너 그게 봤어? 그거 맞아 한 번도 우리 네가 힘이 있을까? 야 한 번도 아! 죽었다 야 땀이 돼 진짜 아 힘이 없네 와 이거 불러오네 레전드였고요 아들 아들이잖아요 이거는 아들 알고 있는 곳이죠? 그게 맞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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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 제가 또 아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아 이런 건 당국에서 퇴출해야 되는데 오늘은 봐주는 걸로 아 죄송합니다 일단 1경기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직 모른다 아 진짜 질 만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거는 운이 좋았다 라고 표현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짜 하 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너무 못 쳤어요 아직 경기가 안 끝났어요 여기서 방심하는 그런 모습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진짜 열심히 해서 깔끔하게 입겨낼게요 오늘만큼은 제가 꼭 승리해보고 싶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여러분 아 후우